영어 언어는 다양한 형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단어들은 주로 8가지 품사로 분류됩니다 이 8가지 품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명사 사물, 개념, 사람, 장소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복, apple, friend 등이 있습니다 2.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거나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 he, she 등이 있습니다 3. 동사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run, eat, sleep 등이 있습니다 4. 형용사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big, happy, green 등이 있습니다 5. 부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단어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quickly, well, never 등이 있습니다 6. 전치사 명사나 대명사를 동사와 다른 단어들 사이에서 서로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위치, 방향, 시간, 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an, on, at 등이 있습니다 7. 접속사 문장이나 구문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문장과 단어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and, but, or 등이 있습니다 8. 감탄사 놀람, 감동, 기쁨, 슬픔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주로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wow, oh, oops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8가지 품사는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제공하며 이를 조합하여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어 8품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이 됩니다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영어 공부 화이팅 하세요 영어 언어는 다양한 형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단어들은 주로 8가지 품사로 분류됩니다 이 8가지 품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명사 사물, 개념, 사람, 장소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book, apple, friend 등이 있습니다 2.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거나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 he, she 등이 있습니다 3. 동사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run, eat, sleep 등이 있습니다 4. 형용사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big, happy, green 등이 있습니다 5. 부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단어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quickly, well, never 등이 있습니다 6. 전치사 명사나 대명사를 동사와 다른 단어들 사이에서 서로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위치, 방향, 시간, 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and, on, at 등이 있습니다 7. 접속사 문장이나 구문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문장과 단어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and, but, or 등이 있습니다 8. 감탄사 놀람, 감동, 기쁨, 슬픔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주로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wow, oh, oops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8가지 품사는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제공하며 이를 조합하여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어 8품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이 됩니다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영어 공부 화이팅 하세요 잘 들으시고 Curio